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LOD 헤어에 이어서 클루 헤어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클루 헤어를 벌어볼게요 이거 제가 제일 안쓴 헤어고 다시는 오류구간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류구간을 별로 안좋아했는데 이 헤어는 그나마 조금 나은것 같아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도 너무 후회중입니다 그래서 버리려고 합니다 오류구간은 그럼 다른걸 바꾸면 되지 않나요? 라고 하시는분들 일단 이 헤어 별로에요 계속 보니까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삭제한다고 입력하고 제가 뭘 할거냐 뭐랄거냐 바로 바로 라로즈 헤어 라로즈 헤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손 은손 헤어 쿠폰 사서요 라로즈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이제 클루 헤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네요 금손 은손 헤어 라로즈 라로즈 이거 옷 팔갖고 색깔 이쁜거 같아요 갑니다 초보 35, 65 고고씽 네 이렇게 버렸습니다 클루 헤어를 끼지도 않는 클루 헤어 버렸구요 귀여운거 같아요 이 귀 삐죽 나오는게 너무 귀여운거 같고 청순하고 그래서 귀여운거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? 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플렉스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럼 안녕 안녕